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9일차 오늘 작업을 말씀드리면 오늘 싱크대 사장님께서 붙박이장을 들고 오실 거거든요 군대군대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고 저는 어저께 마저 못 친 몰딩을 계속 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설비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내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이제 공사가 후반부로 들어왔는데 제가 점점 목소리가 가요 피로도가 엄청 뒤로 가서 쌓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을 내서 마무리를 잘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에는 하얀색 몰딩을 칠 거고 이쪽에는 편백 나무를 썼는데 이 색하고 맞추려고 했는데 으룡에는 자재상이 작으니까 편백 몰딩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희릉이 보다는 그래도 나무 색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것 찾아달라고 말씀하셔서 편백 몰딩으로 이렇게 몰딩을 칩니다 같이 촬영하고 오실 거에 있는지 모르는 게 너무 좋은데 같이 촬영하고 그랬던 게 너무 좋은데 아 축하드립니다 성함은 또 신발한 게 너무 좋은데 휴일或者 신발한 게 정말 좋은데 추운데요 여기도 호대히 거주는데 아 추운데요? 6일째 먹고 자고 하면서 옷이 없는 수도 있다 오셔도 높은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여기가 여기 있는 거 있냐? 그러면 앞면 돌렸을 때 홈을 끼워박는 방식으로 가야 돼. 이렇게 날개미 긴 쪽이 안에 붙고 내가 이쪽에 피스를 받고 그 다음 쪽에 또 이 얇은 거 있죠? 차이 나는 거. 이렇게 둘이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딱 하나처럼 보여줘요. 이렇게. 뒷면이 이쪽에 있는 게 뒷면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현장이 난방클림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일러를 다 넣었는데 보일러를 설치하고 모든 배관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 미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깨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미장을 못 하니까 여기에 마루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작업을 합니다. 고무나물을 이용해서 마루를 깔았어요. 여기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냥 신발을 벗고 이쪽에 이제 창고 장을 또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이쪽에. 저 안에 문틀이 있죠. 문틀 사이에 장을 짜 넣어서 쓰나물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기에 이제 왓구를 세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문틀도 세울 거고. 작업이 아직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일한다고 지금 정신을 늦었어요. 12초 안. 안 물러 가야 돼요. 마무리 다 졌습니다. 지금. 이게. 아치라고 해야되나. 이 마감 면이 안 좋았잖아요. 마감 면을 잡기 위해서 이 피로 테두리를 돌려 주고. 이 안에 작은 문이 다시 이제 들어올 겁니다. 여기 작업은 이대로 끝이고. 이제 문을 발줄을 다시 넣고. 이 문을 이제 마무리 다 지을 겁니다. 여기까지 또 다른 작업을 하러 또 갑니다. 하루에 작업을 네 가지 다섯 가지 일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제 화장실 좀 타고. 그렇게 또.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사람. 산소개체. 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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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무서워서 안 돼. 아. 무섭다. 방송용 아니었죠? 아니요. 잘 바꾸세요. 다시. 제공과. 허리 뿌. 한 번. 큰일간다. 이리 와. 아까 하드 들어가야 돼. 난 내부 다 내. 하하하하하. 귤. 귤 두개 못하니까. 귤. 두고서니까 힘내야지. 엄마. 들어옵니다. 집에 가. 오셨다 요. 아이고. 택배는. 아. 내 거네. 미리 펜 나지가 않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오오락이 또 왔네. 나도. 오오락이에요? 네. 오오락이 예쁜 거예요? 스노우야? 지문 되는거? 어떻게 알았노. 요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 이거, 이거 아닙니까? 요거 지문되는 거요. 아 그치. 이거 다 이렇게 vivre. 이렇게 Chip knows. 치나. 카드피도 따로 있고? 있어요. 활용하세요. 자 오늘 일한거 보실게요 뭐 브이로그라서 편하게 하지마 뭐 얼지말고 한번 둘러봐요 그냥 뭐 없어요 그냥 장 만들어 놨구요 엄마는 지금 처음 보셨어요 엄마 그래서 그런다 이거 러닝머신 놓을 자리가 없다 아니 이게 공간은 되게 느끼게 돼서 나는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지 맞죠 지금 내 뿌합니까 지금 나는 안하고 싶다 아니 이거 지금 자리 좁을 긴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한 5cm 더 왔어요 앞으로 공간이 없어서 이게 폭이 깊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게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5cm 더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요만큼 밀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버리는 걸로 사람 많을 때 그래 맞죠 안에 장도 네 가봅시다 싱크대도 빨리 될 пор안해야되고 싱크대도 봐야되고 자 여기 분방기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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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겠네 여기다 여기가 되겠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 보세요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서 여기 신발을 갖다 놓아도 되고 여기 장판을 깔아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밟고 그냥 들어가면 여기 신발 벗고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냥 신발 필요가 없죠 반이니까 제가 다시 문을 만들 거거든요 여기에 나가는 문 여기로 당겨서 만드는 문 여기 왜 그랬습니까 이게 문방이야 아직 문은 안 못 닫았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싱크대 올 때 문은 같이 붙일 거고요 이렇게 그럼 또 금지막하게 놨으니까 어머님 쓰시게 놨 거고 요즘 보자 놓으면 되고요 똑같아요 여기도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손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옷 보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빼시면은 옷 볼 수 있고 손 맞을 수 있고 오늘 일하러 가셔야 돼 일하러 가셔야 돼 일하러 가셔야 돼 일하러 가셔야 돼 신발 일하러 갔다니 내 옷도 지금 벗어났잖아 이거 푹 입으면 돼 물론 양식 시키면 돼 화장실 화장실은 탈 잘 골랐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한번 봐봐 이 색이나 이거 들어가면 되니까 네 들어왔어야 돼 네 들어왔어야 돼 그러면 냉장고가 더 클 거니까 높이가 이건 어차피 냉장고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는 얼만데 냉장고 높이가 거의 1900은 일단 나오는데 이것도 1900은 나와요 1900은 1860 나오네 그럼 1900은 1900 빼면 되겠네 우리도 이제 이렇게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실버 실버하고 잘 어울려 갖고 실버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흰색은 흰색이고 아니면 이제 옛날에 검은색도 했고 개인 시장이니까 검은색도 했고 이게 이쁘다 이게 새로 나온 건데 금색이지만 좀 붉은스름하고 예뻤어 보이죠? 새로 나와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되게 예쁘네 예쁘죠? 하여튼 이거 본 사람이 이거 말고 다른 건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챙겨왔다니까 딱 올려올라 가거든요 예쁠 거예요 다 무조건 조명 밑에야 예뻐 보인다 하여튼 조명 빨래 예쁘고 핀색도 계속 다 예쁜 거죠 조명 밑에 네 일부러 이거를 즐기고 오셨으니까 어머니 예쁜 거 해 드리려고 이거 해드리고 요걸로 요걸로 준비하세요 옷장에 손잡이를 요걸로 해드리고 이제 좋다 옵션 계속 좋은 거 내가 찍어줄게 제가 서 있어 이건 생댄 색깔 또 같이 화면이 얼마나する 일인가요wi 맞히는 게 예쁘겠네요 대신에 또 진한 회색이 있고 연한 회색이 있고 그렇거든요 똥금뼈에 묻힌 거 많아 안 돼요 쓸데없이 회사는 근데 이걸로 안 예뻐요 근데 음모의 스타일인데 이런 것도 예쁘고 이건 너무 옛날부터 많이 유행했던 거고 이 색깔로 다시 마산에 대다 주신다 오늘 할머집에서 주무신다는데 자고 가라, 태아줄까? 안 돼, 이거 일해야 돼요, 지금 그렇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 불렀는데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할 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 내가 페시멘트를 개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벽에 보여요, 저기 지금 하얗게 하얗게 보여요, 저걸 다 내 꽂아야지 내가 몰딩을 친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하면 돼요 이게 크게 어렵고 이러진 않거든요 빨리하면 빨리 갈 수 있어 알죠? 뭔지 빨리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저걸 전에 나섰어요? 제가 안 했어요 그니까 전에 그게 왜 저렇게 나섰어요? 아이들이 몰딩을 치고 비장으로 바로 올려서 그래요 그니까 뭐냐면은 그게 옛날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볼게요 아, 오케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이게 올건데 여기 보세요 안방에 있죠 딴 데는 없어요 보면 우리 쪽에 내가 하자면 안 된대 응 이게 이쁘게 해야지 면도 이쁘게 해야지 이거 어머니디 이거 자신을 써갖고 이렇게 아, 더 떼도 되네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걸 채워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끝에까지는 굳이 안 가도 되는 게 내가 몰딩이 9mm가 분다고요 응 그래서 약간 끝에 빠져도 돼요 응 그러니까 이것도 빠져도 돼 그 문제는 요렇게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대로 해주면 안 돼요 요렇게 면 이쁘죠? 잘 나왔죠? 네, 곱죠? 요렇게 하시면 돼요 손을 반대로 잡아야죠 아, 그게 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바를 건데요? 요런가 요리를 잡는 게 맞지 응 요렇게 요리를 긁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요래 요렇게 요렇게 무서워 무서워 응 근데 다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일도 뭐라고 이렇게 너무 깊게 놓지 마요 너무 걷기면 그럼 한 번 더 가야 돼 응 근데 여기 몰딩이 요렇게 붙어요 음 그러면 커버가 되죠? 네 이렇게 이게 좀 빠지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한 0.5 정도는 괜찮다고 이거 더 밀어 넣어야 돼 응 한 번 더 해가지고 그렇죠 한 시간 안에 못 가겠네 아 이거 하는데 한 30분 걸리겠는데 그렇죠 그 됐어 됐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닦아서 옆으로 이제 옆으로 눕혀야 돼 요렇게 형평하게 요렇게 어때요? 잘나왔죠? 응 잘나왔어요 됐죠? 자세게 해봐요 응 난 일어봐요 네 내가 얘기할 사이에는 소세히 얘기를 못한거지 아 물 만났는데 인자 뭐라고요? 물 만났는데 인자 괜찮죠? 처음에 먹는 거 찍어 아니 결과를 강요을 많이 마요 그런거는 안 좋은거에요 그거는 네 잘했네요 잘했네요 해 주세요 이게 뭔데요? 네? 하다 만거에요? 아니요 나봐 내가 망을 씹히자 더 뜨니까 계속 떠서는 못하겠어요 처음부터 잘하면 기도자 해야죠 그쵸 잘했어 아깝네 500원이네 스스로 느꼈다니까 다행이네 하하하하 너무 내가 이름이 매몰 차이가 있으면 알겠죠 그래야죠 아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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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도 잘 끄지 아깝네 아깝네 나는 편빠랑이 했죠 그래도 네 잘했어요 하하하 자 카메라를 보고 브이표 한번 뭐 해라구요? 카메라를 보고 브이표 한번 브이 잘 했다는거죠 예 그래도 뿌듯하지 않아요 아깝네 맞아요 뿌듯해요 내가 직접 도와서 하니깐 진짜 뱉었어요 지금 뱉고 왔어 시간만 있으면 진짜 하루 종일 잃고 싶은데 저한테 맞춰줘 사이즈 아 여기서 만약에 그림이 그래피면 아 나 맞아 똑발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리 구독자들은 다 이해합니다 거짓말 댓글 나쁜 것만 좀 달리겠고 있지 뭐 어? 아니 어울리는데 이제 이거 입었으니까 레벨업 된거에요 오케이 아 좀 어 이런 소리 나 좀 아 힘든지 그러지 말 좀 근데 그 궁금한게 있는데 그때 우리 왔을 때 그 이모부 말고 옆에 사람 누구에요? 첫째 이모부 막내 이모부 아 그분도? 응 깜짝 놀란거 뭔줄 알아요? 우리 엄마가 첫째에요 아 아니 그게 처음에 봤을 때 이수인줄 알았다니까 어? 이수 이수 이수? 이수이 닮아서 깜짝 놀랬다니깐요 꼭 전혀줄게요 그런거 엄청 좋아해요 자 이수 꼭 출연해주세요 이수 가중은 꼭 이수 아 근데 깜짝 놀랬다니까 진짜 아 그래요? 네 그거 돈 났네요 제가 돈이 많은거야 내가 이거 솔직히 유튜브 찍어서 돈이 안돼요 진짜요? 이 앞에거 봤어요 영상 1220만원짜리 1220? 네 궁금하니까 1220만원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얼마나 남겠어요 아무도 이태리업자들이 견적보러 가는 집이란 말이에요 아 그 집이 돈이 안되서 꼭대기 만뒤 있는 집 네 돈이 안돼서 아 그래요 그게 해봐야 월만할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월급을 까고 아까 같이 포함해서 된 금액인거에요? 다 포함이라고 해요 진짜? 아 진짜요? 네 이 집은 1위라도 많고 이 집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집도 안들어간건 아닌데 샷이 하고 붓박이장 넣고 뭐 이걸 하면은 그게 아 에이 그걸 보면 처참할걸요 아 그래요 이런거같고 왜 일하지 이런생각 난 우리 유튜브를 위해서 합니다 하하하하 파이팅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게 있어요 나 유튜브 찍으면은 그냥 사람 사는 얘기를 담아보고 싶어서 그냥 싸게 해갖고 그냥 이제 이렇게 출연해 주시면 그걸로 그냥 하는거 응 맞벌이 안하면 나 죽죠 그냥 우리 아프가 열심히 멀게 살려주니까 하는거 봐봐 거기다 놔다 무슨 아빠 해봐라 아빠 할줄 안아 모르잖아 해봤나 잘하지 아 그래 아니다 어 그래 아예 할게 딱 발라놨고 시작했네 호미랑 두 kad del 오 오 오 오 다 떨어진다 저면 말 말아 은다 내 할께 네 할께 안되겠다 아 안되겠다 아빠 Allan 안되겠다 엄배빨 발림 안했다 봐라 너 naar 너 Samuel 내 які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니 안되겠어 아 Peace 뽐라 달이가 얼마나 깔끔하게 Melt 아무것도 안 되겠고 너나 너는 안되겠다고 하네 으으으 안되겠다 주라 아 지금 씨드금 찍어요 지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안되겠다고 나중에 내가 10만명 되면 이벤트 할테니깐요 꼭 지원하세요 아 지원해야되요 난 확정된거 아니었어요 뭔 자신감이에요 아니 뭐지 이 자신감으로 확정인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 응모하세요 내가 그 기름양만 빼고 내가 다시 추천해요 아 진짜 확정한게 확정하니깐 안보갈건데 아 오케이 기술자님 츤데레네 좀 좋은말을 좀 좋게 원하고 츤데레네 어차피 해줄거면서 그죠 으으으음 부꺼워보네 알아요 다 알아요 알았어요 얼굴 빨개진다 고맙네요 이 날도 어두운데 얼굴 빨개지게야 그래도 아니 근데 조명 진짜 너무 예쁘다 어디요 여기 옆에 거기 그분 그 이모분이 아이디어죠 저 돌아가서 깜빡놀랬잖아요 왜요 시내버스로 줄 서서 타대요 우와 부산에서도 찹니다 으렘만 으렘만 시간지자도 나오지 아 근데 마산 줄 서서 안타는데 그냥 마구 막탄대 아 이거 마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부산도 줄 서서 타요 한줄 서기 몰라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몰랐어 뭐지 부산하고 2개씩 해줄거에요 롯데월드 가봤어요 롯데월드 안 가봤어요 아 기장에 생긴거 내가 롯데월드 유튜브로 찍어서 보여줄테니까 꼭 시청하세요 알겠어요 내가 데려가지는 못하겠고 아 근데 기도장님 딸 하나잖아요 네 또 낳을 생각 없어요 아 너무 늙어서 이제 아 아 30대가 없는데 그래서 아니 얼굴은 30대인데 몸이 40대가 넘잖아요 지금 에이 아 그거 내가 아 욕바지면 할게요 아 근데 근데 사람들 일하더라고 아 내가 붙이고 올게요 이름을 아 아 말 안 듣힐게요 아니 어 분량 꼬마가 본인 집에서 맨날 자취법에 계속 돌려보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부끄러워 못 봐요 아니게 사실 올려놓고 몇번 더 올려놓고 그쵸 와 같이 일하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혼자 일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상훈이 기술자 채널이 그러잖아요 집주의사하고 같이 일하는 컨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자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공사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약간 친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갠인지 젓가락이 몇 갠인지 다 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솔직히 돈은 별로 안 돼요 이게 근데 팡공이 하면서 5년 전에 버는 거랑 지금 물가 오른 거 감안해서 버는 거랑 거의 비싼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없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또 사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나중에 뭐 진짜 뭐 힘들고 그러면은 아 지금 내 공사했던 집 그 집에 가서 밥 세 끼는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사귀고 나오니까 지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치고 잘했죠 심장 뭐요 그래서 안 묻어나오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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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학점 찾는 거 일조합시다 뭐 parts를 끈 당분 저는 잠시 재미있죠 아니 이렇게 강요를 하면 안 되는데 요즘 유튜브 시대를 잘 못하는데 강요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그래요 제가 나중에 딱 얘기해줄게요. 박수 치고 떠나라고, 나 지금 박수 열심히 줘야겠다. 세전지가 전기자동차잖아요. 네. 근데 전기자동차 수요가 지금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알죠? 그러면 이제 뭘 기대감으로 갈 거예요? 지금 기대감으로 다 올라올 건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지금 9시 20분? 해가 지금 다 졌어요, 지금. 근데 오늘 밥 먹고 퇴근해야 되는데 기립량이 와서 도와준다 해서 피곤한데도 너무 얘기해보니까 재밌어요. 이 친구가 얘기하다보니까 피로도도 별로 없고 재밌게 일한 것 같아요. 오늘 일어보니까 어때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오늘 케미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케미가 잘 맞대요. 짱짱짱. 이 옷 버렸는데 주서 입었어. 짜라. 제가 트럭에 갖다 버려놨는데 고고사선이 들어와서 이거 입어서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거 말 둘이 겹치면 안 된다고 해서 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케미가 잘 맞더라고요. 재밌게 일했고 이제 또 집으로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내일 아시면 또 일찍 와서 또 마무리 작업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끝으로 이제 우리 공사 다 끝나면 이제 만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만날건데 오늘 가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한테 인사 한마디만 하고 왔어요. 인사? 네. 응. 인사 몰라요. 안녕히 계세요. 아. 아. 우리 구독자님 정말 정말 신경 써. 많이 써가지고 해주시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진짜로. 정말. 여러분들. 꼭 신청하세요. 네. 꼭 신청하세요. 사연 많은 걸로 주세요. 그래 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날이 밝았습니다. 어저께 저녁 9시 10분 정도까지 일하고 가서 씻고 자고 눈뜨니까 또 아침이더라고요. 뭐 늘 똑같네요. 자. 지금 이제 거의 막반이 다 왔어요. 내일 도배가 들어오는데 이제 도배 들어오기 전에 이제 기초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청소 같은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과정 못 쳤던 몰딩을 마무리 찍고 청소를 싹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브이로그가 마지막이에요. 결과물은 본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자. 또 일하러 갑니다. 파이팅! 오늘 또 어저께 늦게까지 일하고 재밌었는가 적성이 맞는가 또 왔어요. 한번 인사만 해줘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밑에 물 저기 떨어지는 거 보여줘 이거. 물이 안 잠겨서 지금 이제 물이 나온 상태에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유튜브 각이거든. 이게 재밌어요. 또 이게. 자. 파이팅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잡아줄까요? 아뇨. 이거 상임 잡아야 돼요. 힘이 안되잖아요. 응. 마침. 아뇨. 제가 풀 거니까 이걸 잡아줘야 돼요. 응. 그러니까 임마가 지금 올전에 이렇게. 네. 내가 꺽꺽비면 같이 꺽꺽빈다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로 풀 거거든요. 여기로 오세요. 길이만 박혀서 와봐. 이거 물고 나면 신발 다 드린다. 왜 이러고? 박혀서. 이미 늦었어 선생님. 다 졌으니까. 다 졌는 거 각오하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있죠. 나는 이렇게 갈 거고. 선생님 여기 올리세요. 예. 갑니다. 물 팍 터집니다. 응. 가요이 꽉 잡으세요. 이제 나도. 나도 될 것 같아. 나야 이제. 진짜 미치겠대. 이게 뭐죠. 물 팍 터집니다. 이. 이상한데. 소소공소 풀어야 되나. 아니요. 뭐. 아잇. 우산. 우산 없나. 야잇.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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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낭 Hasta. 그러니까. 다시 자 보세요. 두쪽 방ль symmetry 다 왔어요. 나기 미쳤습니다. 어 emotions 뭔데? onto company. reserveiller. 이제 다른 거 들고 와봐요 오늘 씨. 바이빅은. 에러 추 dok. 너무 좋아하는데. 아 이런 거 좋아해요. 오늘 일좀 하는건데 이제 드디어 인정받네 십몇일을 일해도 그 소리 안하더만은 오늘 일정 가는건데 비도 안오는데 얼굴에 물이 검은 피고 왔나 날씨가 이상하네 갑시다 2층으로 또 일하러 뭐 시원하게 좋지 진짜요? 물 한바가지 물 넣으면 시원하게 좋지 일하다보니까 벌써 1시에요 사장님이 밥 사줬답니다 허물갈때 아니 별도 매고 벤치인데 현대마크는 가려야되는거 아닙니까? 아 아 이제 현대자동차가 벤치가 인수행기야 물자동은 날씨도 좋고 진짜 고맙습니다 이거 참 내가 사는 집처럼 그렇게 처음이든 인트로 하면서 그랬는데 진짜 다정다금하게 시간 안거리고 음식 안거리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장님 벌써 엔딩 찍으면 어쩌치려고 그래요 지금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엔딩하면 안됩니다 아직 애께도 졌다가 나중에 꼭 해주세요 오늘은 점심은 내가 쏘고 저녁은 우리 사과인계에서 쏜다니까 네 일단은 내가 점심을 적게 먹게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피자고 물어봅시다 예 기름이나 많이 먹으라 너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된다 네 어제 진짜 그 쌈뿅맞게 안탭니까 와 진짜 집에 가서 계속 얘기했어 인생작곡이라고 와 진짜에요 네 그 저 위랑 양사관이 배달된게는 야야야야 사장님이 배달해줍니까 요거 타고 딱 바로 막 KTX보다 빠르고 KF 전투기 F15보다 약간 느리겠고 며칠 안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볼 날 진짜 가면 우리 눈물나겠네 아 그래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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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는 계속 부르지 말고 정들었다고 아유 정들었는데 AS하면 와라와라와야죠 한국인계수장 이러면 안됩니다 뭐 와가지고 남편 둘러개도 두려오고 바르고 공기도 마셔가고 정보 봐가지고 이동철 선생님과 기름투기 받아가고 아니 조금밍밥 나 이거 고기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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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유케빔밥 주면 안되요 넌 난 유케빔밥 먹을거에요 수영아 뭐시지 뭐 유케빔밥 난 유케빵밥 먹을게 많이 드시고 이제 오후에 청소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사려는 걸로. 저는 이렇게 비빔밥 시켰어요. 아버지께서 맛있는 거 사줘서 밥 먹고 이제 오후 작업 들어갈 거예요. 오후 작업은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열심히 할 수 있죠?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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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전부 다 보면 메탈로 넣었어요. 제가 솔직히 어머니가 좋은 걸 안 쓰면 그냥 일반 거 달아주면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제품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전부 다 무광 실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맞춰놓으면 아 그래 나 종감 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놨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변기는 내가 한 번 더 거기 일체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휴... 그래서 때가 안 께요. 이게 좋아요. 이게 굳이 비싼 거 안 쓰시더라도 또 가성비 있게 이런 거 쓰시는 거 좋거든요. 청소건. 안 쓰실 때는 밸브 있잖아요. 윗 밸브. 저기를 잠가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을 쓸 때마다 압이 자꾸 걸리거든요. 이게 껐다 껐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쓰실 때만 틀어놓고 안 쓰실 때는 잠가 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파티션이라고 쓰잖아요. 이게. 그럼 청소건이 이렇게 좀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올 거니까. 그러니까 청소건이 있으면 청소하기는 좀 괜찮은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거 진짜 효율적인 좋아해요. 그러니까 달아놓으면 센스쟁이. 안 달으면 좀 섭섭한 사람. 맞아요. 여기는 수련이 좀 비싼 겁니다.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밑으로는 물 어떻게 내놓으세요? 우와. 우와. 이 렉션 너무 좋다. 우와. 진짜 몰랐다. 우와. 지기네. 이게 제가 갖고 올 수 있는 제일 비싼 거에요. 제가 갖고 온 것 중에 제일 비싼 거에요.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틀어놓고. 제기시면 물이 바뀌고요. 이제 다 할 수 있으면 적어놓으면 되겠어요. 오. 다 들엉이긴 하네. 아니거든. 정말. 진짜 너무 좋네. 그러니까 제가. 대박이다. 진짜. 우와.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용만한 저거랑 세트에요. 오. 그러니까. 가장 피사지 너무 좋죠. 여기는 이제. 세안제 같은 거 올려가지고. 지금 젠다리를 안 했잖아요. 네. 젠다리를 안 했으니까. 여기 이제 이거. 뭐. 포크랭.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까지 해주시고. 네. 이건 비눗대. 아이고. 잘하셨어요. 됐죠? 네. 너무 감사해요. 이제 화장실 마무리 찍을게요. 자랑 다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호. 어. 네. 다리가 아파서 좀 앉았어요. 지금 8시, 딱 8시거든요. 보일정도 모르겠는데 8시에요. 1시간 정도만 작업도 하고 9시쯤에 퇴근하는 걸로 하고 브이로그는 오늘 끝내고 이제 완성된 모습을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브이로그를 보면서 왜 팡공인 기술자가 기술자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전 공정을 했는데 다른 인테리어 업자들은 전과폭밖에 없잖아요. 저는 과정을 꼼꼼히 담았으니까 그것도 보여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 때 만나요.